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7만에요. 7만. 7만에요? 4부 깝니다. 와 4부 깨질겠다. 2만. 연아 가자. 야아 하나, 하나, 둘 둘, 셋 어이게 깨비 까비 어이게 깨비 어이게 깨비 하면 8등 고정 7,8 고정 원통 안조면 돼 7,8 안보여 주녀가 붙어져 앞에 9,8 나이스 차가났다 폭 이거 나이스 부시사기여 부시사기여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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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불렀어 불렀어 하고 불렀어 불렀어 장uff 불렀어 어? 탈락! 아 탈락! 어? 아 탈락! 아! 한번 때려드릴 것 같은데? 좋아. 탈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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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듣기 시작하러 minecraft 잘했어. 아참아차려. 저 분도의 이혼ажу. 이혼 Ron bereits 하는줄까? 제가 이혼한구나. 이온도 좋은 차니까 붓이랑 이온이랑 나란히 뭐 일리대장이기 때문에 역시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동아가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다 붓 연습해 셰퍼는 오바다 솔직히 쓸만해 그래도 셰퍼 버려야지 이제 나 오늘 셰퍼 세 개수상자에서 셰퍼만 셰퍼만 뽑았다 와 이거 끝났네 사노리가 데리고 놀면 되겠다 죽였어 뒤에 한 번 머리차이 멀다 이거 가 그냥 또 죽였어 뒤에 못 올라온다 뒤에 끝났어 앞에 3대1 다운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미쳤다 뒤에 뒤에 와 부시 이게 문제네 벌차이 그냥 멀어 끝났어 다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튕겨도 아픈다 벽에 막는거 비맨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막으면서 해요 팀플은 비맨은 아닙니다 막는것도 실력이에요 와 내리막기 힘드네 아 좀 늦게 하면 되네 맞지 상대폴 좀 늦게 해야 될거 같은데 상대폴 좀 늦게 해야될거 같은데 샷 5사 세계수상 자 게이든 야 피방에서 세계수상자가 존나 많이 주던데 PC방 가면 2개 주는거 6개 와 그리고 5판마다 또 3개인가죠 와 100만네 그리고 10세도죠 5판마다 50개인가 100개인가 10세도야 10세도야 10세도게 10세도own 10세이 에너지 5점 10세이 10세이 9점 10세이 또, 또 차면? 죽이고 올라갈게 미쳤다 진짜 죽 났어요 잘했어요 2개 1 다이고 땅에 남았네 끝 잘했어 와 겁나 빠르다 정신이 없다 라비 야 사신의 위원 잘탄다 굿 육사 뭐하지 광산해볼까 이걸로 후회안할 자신있어 나는 할수있어 자신있어 가 가자 바쿠 없다 막강이지 나 밀어줘 바노라 나 치고할게 해봤는데 괜찮은데 방정도 공격 7,8등 무정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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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아 원투하자 끝 다 끝났어요 어허 어허 아 원투하자 아 원투해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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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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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